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네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런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또 누가 가고 싶어? 또 누가 하고 싶어? 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목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who else? 여러분 누가 라는 의미는요 이 who라는 애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else는요 또 다른 이라는 의미에요 또 다른 누군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who else? 다른 사람 없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 who else 라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또 누가 뭐뭐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who else? 또 누가 알아? 라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다 뭐라고 하죠? no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s를 붙여요 왜? 또 다른 누군가 몇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일 때 동사에 s 붙이기로 했어요 who else knows? 또 다른 누가 알아? 또 누가 이걸 원해? 라고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원하다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 뒤에도 s 붙여야 되겠죠 왜? 또 다른 누군가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또 누가 원해? 까지 가볼까요? 무엇을 원해요? 이것을 원해요 여러분 이것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를 또 누가 원해? 또 누가 준비됐니?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상태는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준비된 상태이다 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b를 넣을 건데요 이번에 b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한테 맞춰줘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 아까 몇 명이라 했죠?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r과 is 중에서 is를 씁니다 또 누가 준비됐니? 또 누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갈 수 있다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우리 지지난 표현에서 배웠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can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우리 가다 뭐라고 하죠? go 라고 하죠 can go who else can go 또 누가 갈 수 있니? who else can go who else can go 또 누가 신경 쓰니? 라고 얘기할게요 신경 쓰다는 care who else? 또 다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s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care 또 누가 신경 쓰니? who else cares? 또 누가 상관할까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관하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mind 여기도 s 붙여주십니다 왜? who else 또 다른 누군가? 한 명이기 때문에요 mind 또 누가 상관할까? who else minds 또 누가 이거 좋아해?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다 like 이것을 좋아하다 like this 자, 우리 여기에 넣어줄 때는 또 다른 누군가 한 명이기 때문에 또 s 붙일까요? like 또 누가 이것을 좋아해? who else likes this? who else likes this? 또 누가 이것을 싫어해? 라고 얘기해 봅니다 싫어하다는 hate 이것을 싫어하다 hate this 여러분 이번에도 s 붙여 볼게요 hate 또 누가 이것을 싫어하니? who else hates this? 또 누가 깨어있니? 지금 안 자는 사람 또 있어? 라고 질문할게요 깨어있는 상태는요 많고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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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깨어있어? who else is up? who else is up? 또 누가 자고 있니? 라고 얘기해 봅니다 잠자고 있는 상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i sleep 잠자는 상태로 있다 우리 이번에도 is 유지해 주세요 또 누가 자고 있니? who else is asleep? who else is asleep? 누가 또 올 수 있니? 라고 질문해 볼게요 오다 뭐라고 하죠? come 올 수 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come come 또 누가 올 수 있어? who else can come? who else can come? who else is coming? my friends are coming they'll arrive soon who else is coming? my friends are coming they'll arrive soon who else is coming? my friends are coming they'll arriv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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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else is ready who else can go who else knows who else wants this who else knows who else's ready who else's ready who else's rea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